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15일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또 시간을 10분을 사용하셔서 성경에 있는 사실과 영을 함께 만지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잠원 30장과 31장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오늘로써 잠원서가 끝나는데요. 우리가 1장부터 9장까지는 제목을 다루기를 사람으로서 인간생활을 합당하게 살게 하는 합당한 인간생활을 살게 하는 중요한 원칙들을 다루었죠. 그리고 10장에서 10장에서 30장까지는 그리고 우리에게 뭘 말하죠? 세세한 훈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당한 인간생활을 사는가에 대한 합당한 삶에 대한 이러한 세세한 훈계들입니다. 우리가 이미 22가지를 다뤘고요. 오늘 23번째부터 사실은 어제 다 다뤘죠. 29장을 통해서 다 이미 우리가 다 다뤘습니다. 30장까지가 아니라 29장까지죠. 32가지 다 다뤘고요. 오늘은 일반적인 지혜의 말에 대해서 30장을 다룰 것입니다. 여기에 13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에 첫번째는 우리에게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 거룩하신 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검증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찾아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검증을 받게 됩니다. 세번째는 두가지를 구하는 건데 이것은 우리가 정말 부하지도 말고 또 가난하지도 않도록 양식만 있는 것으로 족하는 것을 첫째 구했고요. 두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도록 도덕죄를 하지 않도록 구했습니다. 이것이 두가지 우리가 구할 것이죠. 네번째 종을 그 상전에게 비방하지 않는, 종이 상전을 비방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필요한 훈계들이죠. 다섯번째는 네가지 가증한 세대들을 얘기하는데요. 11절에서 14절까지 언급하는데요. 이것은 아비를 저주하고 어미를 축복하지 않는 세대. 두번째는 자신을 깨끗하다고 여기는 세대. 자신을 스스로 깨끗하다고 여기는 세대. 세번째는 눈이 높아서 교만한 세대. 네번째는 가난한 자를 심하게 다루는 세대입니다. 오늘 이 세대가 이러한 세대가 아닌가 한번 읽으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번째는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내용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일곱번째 아버지를 조롱하는 눈이 언급이 되고요. 여덟번째 심이 기이한 세가지를 얘기합니다. 이게 18절에서 19절인데 세가지가 뭔지 한번 읽어보시죠. 아홉번째 세상을 진동시키는 세가지 것들 아래에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 또한 1에서 23절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10번 작지만 가장 지혜로운 것. 이따가 언급을 할 건데요. 중점적으로 네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가장 작지만 지혜로운 것. 11번은 그 걸음이 위풍이 있는 세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2번은 자신을 높이는 어리석음을 얘기하죠. 높이는 자는 어리석은 것이죠. 13번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로 얘기할 것은 작지만 가장 지혜로운 것으로 얘기합니다. 여기 성경 24절에서 28절까지인데요. 30장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심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 첫번째가 개미입니다.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 사반 건물하는 사반이죠. 임금이 없으되 다 떼를 지어 다니는 메뚜기 네번째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 작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다루기 하기 전에 사보금서를 보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고 말하죠. 다 작은 것이죠. 비둘기는 작은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작은 것은 작고 약한 우리를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하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려면 순결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뱀같이 지혜로워하려면 지혜를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죠. 우리가 악한 자, 뱀에서 이런 보호를 받으려면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네 가지에게서 지혜를 보기 바랍니다. 첫째 개미. 개미는 어떤 지혜가 있습니까? 겨울이 되기 전에 여름에 먹을 것을 비축해놓죠. 음식을 부지런히 땅을 다니면서 음식을 비축해놓는 개미를 어디서나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지혜를 말합니까? 비축해놓는 지혜이죠. 준비하는 지혜. 우리가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신약에 있는 우리의 체험으로 적용해본다면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열처녀의 비유를 얘기를 하면서 어리석은 열처녀와 슬기로운 열처녀를 말했죠. 어리석은 열처녀는 병에 기름을 준비한 것으로 끝났죠. 그것만 했죠. 그러나 슬기로운 열다섯 처녀는 앞에 다섯 처녀는 등에만 기름을 준비했는데 뒤에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만이 아니라 그 그릇에다도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릇에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것인데요. 등은 사람의 영은 여와의 등이라고 말했죠. 우리가 자문서를 공부했었죠. 영안에 성령을 채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안의 하나님이 구원 받으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릇, 그릇은 로마서 구장에 보면 우리가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국룰의 그릇.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존재의 혼을 얘기하죠.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속에 성령을 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어두운 시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어두운 이 세대입니다. 어두운 시기에 우리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열다섯 처녀와 같이 지혜로운 처녀가 되기 바랍니다. 개미에게서 이러한 지혜를 배우기 바랍니다. 즉, 주님의 오심을 위하여 그릇에, 다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릇에, 혼에 성령을 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반입니다. 사반은 인터넷 두드려 보시면요. 저도 두드려 보니까 사반은 아주 겁많게 생겼습니다. 사반은. 사람을 만나면요. 도망갑니다. 어디로 숨습니까? 바위 틈 속으로 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체험에서 한 가지 얘기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는 사람이나 사탄 앞에 우리가 나타날 때 겁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두려울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반석이신 그리스도에게 숨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 다음에 메뚜기 때가 언급이 되는데요. 이것은 무리를 짓는 그러한 지혜를 얘기합니다. 무리를 짓는 지혜죠. 무리를 지으면서 거하죠. 메뚜기들은요. 누가 주관하는지 모르게 서로 협동심이 강합니다. 서로 긴밀히 연결되고 협력하고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날 교회 생활은 어떤 생활입니까? 단체 생활이죠. 이런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가 만일 동료 간에 무리지으면서 서로 섞이고 서로 하나 안에서 정말 무리지어서 다닌다면 가장 두려워할 존재는 사탄일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떨어질 때 사탄의 멍이가 되지만 무리지어 다닐 때 지체들과 연결되어 살 때 우리는 사탄에게 멍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도마뱀입니다. 도마뱀은 사실 우리 외국에 나가보면 특히 대만 가보면 벽에 도마뱀이 막 다닙니다. 아주 작아요. 그런데 여기서 도마뱀은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라고 말하는데요. 악한 자가 사실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서 떠나라고 많은 때에 시험을 합니다. 교회가 왜 이러냐. 이렇게 많은 비방의 말. 교회가 왜 이렇게 실제가 없냐.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런 모든 말을 정말 피해야 합니다. 이런 말을 피해서 이러한 공작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교회는 영원히 틀리지 않다고 상태는 변할 수 있지만 교회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항상 알고 사탄에게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31장은요. 르무엘 왕의 말. 그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훈계한 말인데요. 읽어보면 알 것 같아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자문서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요점을 말씀드리면 자문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합당한 사람이 되는가를 말해주고요. 그리고 합당한 사람이 되는 지혜를 말해주고요. 또한 올바르게 일을 처리하는 지혜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자문서 자체는 우리에게 자문서를 어떻게 취하는가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길을 제시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아직 신성한 게시가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길을 얘기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자문서를 사실 합당하게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설을 어디에 사용합니까? 인간을 개선하는 일에, 성격을 개선하는 일에, 뿐만 아니라 자기 자와 자기의 천연적인 존재를 개발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내가 지혜가 없기 때문에 자문서를 통해서 내 자아를 개발하고 내 천연적인 생명을 더 완벽하게 하려고 자문서를 읽습니다. 사실 자문서는 또 어떤 사람의 성격을 개선하려고 자문서를 읽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태도를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들어온 신성한 생명이 있죠.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음으로 갈래서 2장 20절에 말한 것처럼 옛사람 십자가에 박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새 사람으로 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삶의 지혜와 이런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의 이러한 어떠함을 개발하기 위해 자문서를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로 자문서를 마쳤습니다. 갈래서 5장 1절에서 17절을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요. 5장 1절에서 15절까지가 맞습니다. 1절은 우리에게 율법의 노예에서 노예 노릇하는 멍에 매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율법의 멍에 매이지 말라. 2절에서 12절까지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지 않음, 끊어지지 말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는 육체의 방종에 빠지지 말고 도리어 사랑으로 섬기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방종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율법에 행하다 보면 육체의 방종에 빠지지 말고 사랑으로 행하라. 오늘 중점적으로 다룰 것은 5장 4절에 그리스도에서 끊어지는 내용입니다. 보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기서 율법으로 의롭다하시면 얻으려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다하시면 얻을 수 있습니까? 바울은 말하죠. 율법으로 의롭다하시면 얻은 육체가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로마셔도 말하죠. 어느 육체도 율법으로 온정케 될 수 있는 그러한 육체가 없습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 율법으로 의롭다하시면 얻으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첫째, 두 번째 은혜에서 떠났다고 떨어진 자라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번역본을 보면 그리스도에서 끊어진다는 표현이 킹잼스에서는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효력이 없다. 무라는 것이죠. 제로라는 것이죠. 두 번째,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얻은 유익을 다 빼앗겼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무로 돌아가고 또한 그리스도에게서 얻은 모든 유익을 빼앗겼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면에서는 그리스도에게서 은혜로 은혜에 있어야 하는데 은혜에서 떨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뭔가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사람, 율법으로 완전하려는 사람, 율법으로 의롭다운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사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무관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또한 그리스도에게서 얻은 모든 유익이 다 무익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인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은혜에서 떨어진다는 것이죠. 은혜에서 떨어진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무슨 뜻입니까? 율법에 떨어지고 은혜에 떨어진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멸망한다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율법에 떨어지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말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에서 은혜에서 떨어진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해 온종일 사실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지 결코 율법이나 자기 개선에 떨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이 우리에게 다 이제까지 우리의 모든 누림은 다 무로 돌아갈 것이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은혜의 역사는 우리에게 아무 효력이 없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는 자 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오늘도 머물러 있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